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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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 주주가 지분을 축소했다는 것은 안 좋긴 한데 동시에 빗줄을 세일인 이스라엘 아라드라는 곳에다가 리튬 1차 전지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공시도 동시에 나왔습니다.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건 리튬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많이 알겠는데 1차 전지는 무언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2차 전지와 1차 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번 쓰고 나서 또다시 충전할 수 있느냐. 이것이 2차 전지입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1.5밀트 소형 전지는 2차 전지가 아니죠. 한 번 쓰면 더 쓸 수가 없으니까. 그런데 해당 소형 전지를 다시 충방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땐 2차 전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비치로셀은 1차 전지에 특화된 회사인데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남는데 한 번 쓰면 더 쓸 수 없는 1차 전지인데 어디에 필요하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이 필요한 것이 바로 방산과 무기 쪽입니다. 예컨대 미사일의 리튬 전지가 필요한데 미사일을 한 번 날렸을 때 해당 미사일을 회수해서 다시 리튬 전지를 회수해서 충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런 점에서 리튬 1차 전지는 미사일과 무기 같은 데 쓰고요. 또 하나는 스마트 전산 시스템에 전력 시스템에 1차 전지가 씁니다. 스마트 전력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전력 검침원이 일일이 가서 전력 사용을 파악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력을 얼마나 썼고 그에 따라서 이분이 왜 전력을 쓰지 않았지? 써야 될 곳인데 이러면 또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상한 시간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1차 전지가 스마트 미터기라 하는데 빛으로 셀이 이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얼마 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차세대 2차 전지용 미튬 배터리 국채과제 두 건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냈었는데 앞으로 이 같은 소식,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. 타케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